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5가지 꼽아서 함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는 삼성 SDI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빨라지는 증설 속도에 이제는 저평가 이유가 없다라는 분석이 나와줬는데요. 삼성 SDI는 원래 약간의 보수적인 성장 전략을 꾀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수익성을 챙겨오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하반기부터는 수주 행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2차전지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 여력도 보유하고 있고 차세대 모델 개발로 수주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늘어났는데요. 증설 속도도 경쟁사들만큼 빨라지면서 느린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GM이나 볼보, BMW 등으로부터 추가 수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수주 모멘텀을 근거로 2차전지 사업부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0만 원을 넘긴 10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삼성전기입니다. 키움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마침내 MLCC가 회복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본계 영업이익 추정치를 1350억 원까지 상당 부분 높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패키지 기판은 부진하지만 MLCC의 실적 개선폭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개선으로 IT 모멘텀이 있고요. 전장 영수유도 견조한데 고신뢰성 분야인 파워트레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MLCC의 가동률 조정에 따라서 유통 재고는 정상 수준에 근접하는데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내려가 보시면 FC 기반이 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 신공장 양산 효과에 서버나 네트워크 등 PC가 아닌 쪽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판매량 강세와 계약 체결 기대감의 합작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신 삼성 SDI 같은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을 함께 봤습니다. 또 SK온의 올해 전지 출하량 가이더수도 이번에 리포트에서 함께 반영을 했는데요. 다만 전기차의 시장 자체는 1월부터 2월까지 판매량이 둔화됐기 때문에 현재 전방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업사이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고객사에 달려있다는 평가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 SDI가 앞서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젠5 양극재 수요나 원통형 전지의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북미에서 추가적인 조인트 벤처 계약 체결이 있을 곳이라고 봤고요. 일단은 고객사의 성장에 기대며 목표 주가 25만 원까지 장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유한타증권 리포트입니다. 판재료와 봉형강류 상황이 바뀌다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봉형강 쪽을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철근의 생산 능력은 연간 약 330만 톤을 기록 중이고요. 현강은 360만 톤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제강사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봉형강류에 대한 수익성 우려는 있습니다. 국내 건설량 수요는 이전과 비슷한데 경쟁사가 추가되면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재료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고요. 사강판의 판매도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긍정적인 점과 약간의 리스크가 혼재된 모습으로 목표 주가는 4만 7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LG 이노텍입니다. 대신 등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하반기는 확실히 좋다라고 봤는데요. 다만 상반기에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많이 좀 남아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전망부터 체크해보시면 영업이익이 11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아이폰 14의 판매도 둔화되고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판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돼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반기 이후에는 아이폰 15에 대해서 사양 변화가 있고 물량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4,800만 화소를 적용한 모델이 4개까지 늘어나는데요. 내년도에 영업이익 증가 가시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아직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효한 투자 전략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목표가 낮추며 3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리포트 살펴드렸습니다.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